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건, 바로 공구 세트죠. 강서구가 16개 동 주민센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구를 빌려 쓸 수 있는 공구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공구도서관에는 다목적 가위, 팬치, 줄자 등 사용이 잦은 생활 공구부터 전동 드릴, 해머 드릴 등 가끔 필요한 공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여 금액은 염창동, 등촌 3동, 가양 1동, 가양 2동, 공항동은 무료며 나머지 동은 300원부터 2천원까지 공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대여는 대부분 3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칭정과나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